야 너희들 뭐야 너희들 워낙 그야? 오 야 송주호야 야 송주호다 쌍쌍장이야 야 니가 그 유명한 육쟁이 송주호 오 진짜 놀랬어 조심해 조심해 뭐야 이 덤색이네 뭐라고? 넌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거짓말하고 있네 남자 여자야 남자 도둑이다 도둑이 도둑이 흐내보는거 봐 저 다리 저 아 좋아 뭐라고? 나와 나와 같이 해주세요 야 야 아무래도 이걸로 주니 이걸로 아 진짜 아 뭐 이렇게 여기로 프로에 치고 다녀 학생이 같다면서 그래요 가수는 있어 가수 아 넌 언제 또 넌 뭘 보는거야 지금 어 누구야 어 누구야 어 천생명 진정한 날 날아간다 안녕하세요 천생명 야 얘 벌써 비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도둑이 야 넌 그냥 이거 그래 야, 얘는 방송이라고 봐주고 이런 게 없어. 정명아, 정명이 형식적인 거 봤지? 너 손잡아 좀 더. 괜찮아, 씌어? 아니, 얘가 늘상 웃고 다니는데 하는 운동하고 막 무술 이런 거 보통 아니에요. 원래 정명이 형 귀여운 스타일인데. 그래. 손민이 형이 되게 귀여운 스타일인데. 아, 이게 웃으면 그런데 정명이 형이 그렇잖아. 야, 지금 보여, 지금. 너 팔 왜 그러냐? 어저께 싸우는 소리? 아니야? 우리 형이 이거 한 거 아니야, 연습해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못 들었어. 야, 정명아, 정명아. 야, 정명아, 정명아. 형. 아니, 이게 뭐야. 야, 이게 젊은데 이걸 놀아, 이걸 놀아. 아, 신발 진짜. 고민자,으면서. 자연스러운 Policever in the center. 의사님, 애플 partial causing issues. 안녕하세요, 정명아. 안녕하세요, 정명아. 아, 개 yolk님. 안녕하세요. Okay, 문어. 안녕하세요. 민정도 멋이 나갈 acontece, 나갈사로도. 이쁜 날아다니 이쁜 날아다니 그래 지호가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정말 진짜 정말 진짜 진짜 놀겠지 오오오오오 오늘 저 날라리들끼리 이광쇼에 가장 잘나가는 날라리들 그리고 이광수씨는 계속 여자도요 광자 광자 각튼별로 여자 날라리들이 한 번씩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광수씨는 끝까지 이광자씨라고 이광자 우리 지호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사진도 그렇고 전형적으로 논친 거예요 지호는 진짜 이게 저 나이를 먹으면서 차분해진 거지 이 친구는 진짜 보통이 아닌 친구입니다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너는 될 거라고 얘는 진짜 참고로 여러분들도 동생이고요 오늘 알겠습니다 후배들에게 후배들아 난 위대한 선배 고동완이다 여자 목소리로 해주세요 내 뒤를 이 후계자를 찾고 있다 모든 것을 담은 전설의 책가방을 찾는 데가 혼란한 시대의 진정한 최강 고등학생이 될 것이다 내가 준비한 대결들에서 이긴 1,2등 학교에게는 가방을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힌트를 드렸다 힌트를 모아 마지막에 전설의 책가방을 얻는 팀이 최종수입니다 모두 고군분투하여 전설의 책가방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 선배 고동완으로부터 전설의 책가방은 전설이 되는군요 오늘이 없잖아 오늘이야 진짜야 진짜 역승세야 우리 지금 될 테니? 네 렛츠고